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시츠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서윤입니다 저희 지금 시츠하고 있는데 제가 몰래 켰거든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?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서경수입니다 어떠세요? 준비 많이 하셨어요? 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츠 프로그램 중입니다 어떡해 너무 가까워 원샷에서 자신있는 케이씨가 그래요 이런거 제일 잘할 수 있는데 그리 갑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샷 안녕하세요 댓글 오 되게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아 진짜?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앙마 타비 마시타까? 하하하하 역시 잘 챙기는 느낌 지금 저희는 콘서트 갈라쇼 시츠를 하고 있고요 열심히 노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배우분들도 보여드려야 되는데 홈트리 화이팅 네 진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3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 우완 안녕하십니까 진태화입니다 코린지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네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 저희 전체적으로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곡을 맞춰보겠습니다 네 태화야 잘생겼다 이게 라이브할 때 좀 어플이 보정이 좀 있나 효과가 좀 들어가 있나 전혀 안되지 싱카 싱카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콘서트 기다려주시고 저희도 어 많은 기대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요 시츠는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노래를 먼저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들려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어 네 네 금토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자 태화씨 오늘 공연해야 되니까 살살하세요 네 형 아까 그냥 첫 번째 곡부터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시더라고 준수 형이 오늘 저희 공연이거든요? 근데 에너지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 대표님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제 네 자 츠기와 하이 썸머짱 익히 마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이에요 후후 준짱 예예예 같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일본 분들도 많으시다 와 일본 분들도 많으시다 네 저의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저희 기대 많이 해주세요 타노시미니시대 구나사이 자 춘짱 지금 공연연습중입니다 수많은 오케스트라 네 그래서 보이면 안 돼 예 어 가사는 보이면 안 되죠 네 정말 딱 이 영수만 봐도 스케일이 진작 가시죠? 네 곡수까지 공개됐잖아요 네 곡수까지 어떤 곡이 어 준비되어 있을지는 여러분들 다 모르시겠지만 곡수만 봐도 벌써 정말 푸짐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공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왕님 한마디 어 어떻게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그냥 가지세요 너무 온난화해가지고 아이 예뻐 예뻐 안돼 안돼 우리 섹시가이 경수씨 아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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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잘 나오네 서윤이 인사했나 반갑습니다 저희 샵에서 머리 감는 거 빼고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샵에서 머리 감는 거 빼고 4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펜트리 콘서트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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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런 거 이렇게 가요 인사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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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합니다 꺼요? 끄면 돼 안녕히 계세요 고맙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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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